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6일째 6번 메이크잇이라는 곡입니다. 메이크잇은 임프로버 레벨인데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48카운트 그리고 2월 그리고 6번째 월 끝나고 12시 방향에서 8카운트 태극하시고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랑 함께 짚어보면서 오늘 또 메이크잇 하시고 또 맛있는 점심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른발을 포즈 섭취, 왼발 사이드 섭취, 그 다음에 오른발을 세이러스에 비하인드 사이드, 그 다음에 왼발을 오른발 옆에 크로스 하시고 왼쪽으로 부식이 회전하시면서 오른발을 백, 9시방향 보시고 왼발로 백 셔플로 마무리 카운트, 1, 2, 3, 4, 5, 6, 7, 8 백 셔프트, 오른발을 백락, 리커버 자, 손들, 리커버 하시면서 왼쪽으로 풀턴을 놓으실 거니까 어깨 열었다가 180, 180 하셔서 오른발을 왼쪽으로 풀턴을 하시고 오른발이 오른락, 리커버, 백, 포스터 스텝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트, 1, 2, 3, 4, 5, 6, 7, 8 이제 또 백 셔프트는 왼발을 다시 포즈와 리커버를 하시고 왼쪽으로 트릭터 스텝으로, 270도예요. 그러면 12시 반경으로 오시는데 발을 트릭터 스텝으로 하면서 왼쪽으로 트릭터 스텝으로 오시고 오른발이 사이드락, 리커버 그 다음에 모델 스텝으로 크로스, 다이브, 오른쪽 하늘, 힐, 대, 투게덩 여기까지 오시면 섹션 트릭 카운트 보시면 왼발을 호우 드라우시고요 1, 2, 3, 4, 5, 6, 7, 8 3, 8, N까지 네, 그 다음에 섹션 코어는 12시 반경해서 왼발 크로스 하시고 홀드 하시고 다시 사이드 크로스 네. 하신 다음에 오른발을 사이드 center 12시 반경 오시고 왼발을 세이를때 코 Wahl 끊으면서 9시 반경으로 세이cych 왼발 전진해서 끝났으시면 피이먼 하프턴 하시면서 다시CTV 방경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엔그나스는 이제 오른발이 1, 2홀드, 앤 3, 4, 5, 6, 7, 8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섹션 5에서는요 오른발이 포드라겐 커버하시고 약간 아웃아웃 하신 다음에 히치 히치 하시면 같이 박수 클랩 하시고 오른발이 사이드 샷, 왼발이 크로스럭, 리커버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섹션 5에서 1, 2, 8, 3, 4, 5, 6, 7, 8 섹션 마지막 공작 6에서는요 왼발을 셔플하면서 90도 스텝 2개 더 스텝 왼쪽 90도 12시 방향을 보시고 또 셔플하시면서 180도 무름발이 스텝 2개 더 백 하셔서 180도 돌아서 6시 방향을 보시고 왼발이 코스터 스텝, 코스터 스텝, 다시 오른발을 킥, 콜, 체인기 다시 하셔서 180도 방향을 보시면 끝 그러면 마지막에 액션 6, 5, 6, 7, 8, 1, 2, 3, 4, 5, 6, 7, 8 이렇게 오시면 다시 팔까만 더 끝이 났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렇게 다시 6시방이나 보고 2월 2 가볼게요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2 3 4 5 6 7 8 1 2 2 3 4 5 6 7 8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되셨나요? 한번만 더 해보시고 빨리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셔서 총 6번 하신 분 하면 12시방향에서 8파운드 태그가 있으신데요 P번 하프턴, P번 하프턴 하시고 다시 셔프 하프턴을 연결하셔서 12시방향에 오신 다음에 에코스컬스텝 킥볼제임드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만나 카운트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한번 음악에 맞춰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ake it 함께 1, 2, 3, 4, 5, 7, 8 1, 2, 3, 4, 5, 6, 7, 8 And I said don't stop now Cause I can feel we're gonna make it Get your feet up on the dash Might as well enjoy you right Get a rope right by the ocean With my lover by my side And baby don't stop now Cause I can feel we're gonna make it Baby let your worries go Let me break the windows Baby let your worries go I got faith in your soul Don't stop now Cause I can feel we're gonna make it Oh my mother make it Oh my mother make it Feels tired and blue I got everything I need I got everything I need Open my arms because I'm happy I'm overrun ahead of me And baby don't stop now Cause I can feel we're gonna make it Oh my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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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it Don't wanna stop I wanna go Now come and sleep till you're taking me home Don't wanna stop I wanna go 3, 2, 3, 4, 4, 5, 6, 7, 8, 9, 10, 10, 11, 11, 12, 12, 13, 13, 13, 14, 13, 13, 13, 14, 18, holidays 오 맘먹다 내게 맘먹다 내게 네 여러분 잘 따라 하셨나요? 마지막 여섯번째 태그가 있는데 하다보면 이제 여섯번 했는지 몇번 했는지 헷갈리긴 해요 호기 놓치지 않고 잘 하시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오늘 밤 9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 저녁 맛있게 식사하시고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